자, 저희 유닛2의 여러가지 수동태, 키포인트 한번 찝어 가보도록 할게요. 자, 수동태의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부정문과 의문문이 있었죠. 그런데 부정문과 의문문을 되게 쉽게 보시려면 수동태라는 건 어쩔 수 없이 여러분 비동사가 들어가야 되어있어요. 무조건 비동사 플러스 PP, 비동사 플러스 PP가 들어가야 되어있죠. 수동태라는 것은 무조건. 그런데 이제 부정문과 의문문 만들 때 뭐 입장에서 보냐면 그냥 기본적으로 비동사 입장에서 보세요. 여러분 우리가 보통 비동사의 부정문 만들 때 어떡하니? 우리는 비동사의 부정문 만들 때 항상 비동사 뒤에다가 not을 넣어줍니다. be not PP. 그래서 수동태의 부정문은 어떻게 돼요? 주어 be not PP 형태가 되는 거예요. 어렵지 않죠? 자, 그 다음 수동태의 의문문인데요. 수동태의 의문문은 이게 벌써 비동사 플러스 PP가 그냥 수동태예요. 얘를 물어보고 싶어? 역시 비동사 위주로 가주세요. 여러분 잘 봐봐. 우리가 비동사가 있는 문장에서 의문문 어떻게 만드니? 비동사를 앞으로 빼주는 거죠. 그러면 의문사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돼요? 원래는 주어, 그 다음 b, PP 이 형태였는데 주어, 비동사, PP였는데 의문문을 만들 거야? 그럼 비동사를 앞으로 빼세요. 그럼 어떻게 돼? 비동사, 주어, PP 하고 물음표를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의문사가 있는 경우 의문문은 더 쉽다 그랬습니다. 뭐냐면 지금 b, 주어, PP 이게 바로 이제 수동태의 의문문이잖아. 그치? 근데 우리가 의문사라고 하는 것은 의문문의 갑이에요. 맨 앞에 서야 돼요. 그래서 그냥 맨 앞에다가 의문사 써주시고 비동사, 주어, PP 하고 물음표 붙여주시면 이게 바로 수동태의 의문사가 있는 경우의 의문문이 되겠습니다. 자, 다 지워보고요. 제일 중요한 거 남았으니까. 그 다음 이제 4형식과 5형식 문장의 수동태가 있었죠. 자, 4형식 문장의 수동태 같은 경우에는 4형식의 특징이 뭐다? 주어, 동사, 간접 목적어, 직접 목적어, 즉 얘는 뭐야? 정리해보면 목적어가 두 개죠. 목적어 두 개란 말은 무슨 말? 수동태가 두 개. 맞죠? 근데 여기서 가장 주의할 점이 뭐예요? 수동태가 두 개인데 간접 목적어를 앞으로 뺄 수도 있고 직접 목적어를 앞으로 뺄 수도 있습니다. 직목이 주어일 경우에 즉, 직목이 맨 앞에 갈 때 어떻게 한다? 간목은 부끄러워하니까 간목 앞에 전치사 2나 4나 5부를 써준다고 말씀을 드렸죠. 다시 한 번 4형식은 주어, 동사, 간접 목적어, 직접 목적어. 그렇죠? 그러다 보니까 목적어가 두 개라서 수동태도 역시 두 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. 직접 목적어가 앞으로 나갈 때, 간접 목적어가 앞으로 나갈 때 그런데 직접 목적어 앞으로 나가면 간접 목적어 앞에는 전치사 2나 4나 5부를 동사에 맞춰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5형식의 수동태는 사육동사, 지각동사도 다 5형식이니까 어떻게 써요, 제가? 5형식의 주어, 동사, 목적어, 그 다음 목적격 보호인데 이것만, 이것만 처리해주면 되잖아. 그렇지? 여기서 어떠한 게 나와도 그냥 그대로 내려주시면 되는데 딱 하나만 뭐야? 동사가 사육동사나 지각동사일 때는 목적어가, 아니 목적어 나오고 목적격 보호가 동사 원형일 경우 있잖아. 그렇지? 그럼 동사 원형일 경우만 뭐로 바꿔준다? 얘만? 수동태일 때는 투 부정사로 바꿔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조금 조금씩 볼 게 되게 많아요. 그렇죠? 그러니까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여러분 유닛 2 여러 가지 수동태 키포인트 공부하느라 고생하셨고요.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트러스트 륜쌤이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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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막 제공